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풍동성당 주임으로 있는 김효준 레오 신부입니다 2022년 성서주간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약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가르침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루카복음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명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하느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걱정거리들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약혼자와의 파혼 부모님에 대한 걱정 살기로 가득 찬 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 등등 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이 모든 일들은 아직 어린 소녀였던 이 마리아가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임신한 처녀의 몸으로 나자렛에서 결코 가깝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유다 산악 지방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던 이유는 어쩌면 그만큼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순명과는 별개로 인간적인 절박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꺼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하십니다입니다 아니 행복하다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엘리사벳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마리아에게 행복하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답은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 그리스말 성경을 보면 행복하다는 단어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당신은 정말 행복하군요 믿고 있으니까요 이 엘리사벳은 행복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이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행복은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야구 좋아하십니까? 한화 이글스 아주 대표적인 응원가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노래를 더 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한화 이글스라는 이 야구 구단은 사실 야구를 잘 못합니다 굉장히 못하죠 지난 10년간 내내 그랬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만년 꼴찌 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구를 못하는 구단이지만 그 열혈 팬들은 한화 팬이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한화 이글스 야구 팬들에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한화 야구단은 사실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승을 한 횟수보다 꼴찌를 한 횟수가 훨씬 더 많은 팀이 바로 이 한화 이글스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팬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상식적으로는 승리했을 때의 기쁨 우승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 이런 것들을 쉽게 그리고 자주 얻을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팬들은 어떻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행복하고 리그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한화 팬들은 1년 내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훨씬 많고 우승을 한 횟수보다 꼴찌를 한 횟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불행해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의 조건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이겨야만 행복하고 반드시 우승을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지고 있어도 행복하고 꼴찌를 해도 행복하다고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훨씬 더 많아도 한화 이글스 팬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바로 그때 조금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 동키호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 동키호테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룰 수 없는 꿈 이룰 수 없는 사랑 이길 수 없는 적 견딜 수 없는 고통 잡을 수 없는 하늘의 별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통키호테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그 누구도 행복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고 적과 원수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고 고통은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하늘의 별은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결과물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행복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꿈보다는 이룰 수 없는 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사랑보다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적보다는 이길 수 없는 적이 견딜 수 있는 고통보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별보다는 잡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이 훨씬 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은 늘 멀리 있고 불행은 항상 우리의 주위를 맴돌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불행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불가능한 것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훨씬 더 많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지는 경기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진 꿈보다는 이룰 수 없는 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룰 수 없는 꿈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 말 속에 행복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이미 이루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이루어지리라 믿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탓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이 계속해서 비참하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꿈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펼쳐질 때 내 안의 모든 꿈은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